평년 이맘때 기온보다 5도 한팎 높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6도, 습도는 40%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630kHz, FM 95.7MHz, KBS 순천안 제1라디오입니다. HLCY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한진혜원이 오늘 채권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신청합니다. 한진혜원의 주채권은행이... 한진혜원의 주제, KBS 5시 뉴스입니다. 한진혜원의 주제, KBS 5시 뉴스입니다. 한진혜원의 주제, KBS 6시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